포셔 요즘에 리딩방 오보가 되게 진심이 없어 그냥 사! 약간 이래! 아니 포셔가 볼리 유각 사는 거 보면서 진짜 이 정도면 무발기 오케이 수고해서 담주해봐! 수고수고 수고 본캐부터 할까요? 일단 게이북도 써보자 츄피? 츄피 0.7%도 써야 되나? 어? 츄피 형 뚫지 잘 뜬 거야! 0.7이면 영웅 그거잖아 어차피 품목장 말고 다른 거는 쓰레기거든? 다행이다 츄피 1% 뽑아놨는데 어 1% 나왔어? 어 나 오늘 나왔어 오늘 나왔어 아 아이씨 디칼라 아니 진짜 이 얘기 언제 하나 그러니까 먼저 보내면 또 막 비틱 이런 소리 들을까봐 저 기묘하게 들어갔는데 또 이 말만 기다렸어 바로 그냥 만약에 우리가 이 말 안 해줬잖아 돌리 자면서 이불 속에서 아쉬워했을듯 비틱은 돌튜브 아 돌리야 어? 왜? 근데 청심상 언제 주냐? 와 오늘 왔어 오늘 주소 보내면 된 건가요? 아니 아니 내가 갖다 줘야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야 영웅아! 명웅을 들고 가 우리가 상전이야 우리가 손님이 우리가 가주는 거야 야 명웅아 그 무슨 아니 유저만큼 아 나 무신 아 청첩장 어 근데 명웅이 결혼식 잘 많이 안 가봤나? 어 강의 봤는데 이게 어 어떻게 왔었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대부분 모바일 청첩장으로 받아서 그래 어 근데 봤는데 좀 신기해 재밌는 거야 확실히 청첩장 요번에 돌리야 잘 빼고 있어? 노력하고 있어 근데 왜 안 빠질까? 뭘 한 번 먹으니까 안 빠지지 이 씨 그 간단한 진리를 아니야 잘 안 먹어 하루에 몇 끼 먹어? 하루에 한두 끼? 근데 왜 치지? 한두 끼 존나봐 두 끼씩 먹나? 아니야 아니야 먹는 건 똑같은데 약간 간식이랑 기저귀 이런 거 끼니로 안 쳐? 아니야 안 먹어 안 먹어 근데 아까 여자친구 있거나 와이프 있으면 이제 살이 약간 행복 지수긴 해 돌리 이미 선언했잖아 아 그 만약에 살이 못 빼면 한 달 노후방 기본으로 한다며 그치 해야지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알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럼 실패 그럼 신혼여행도 반납하고 한 달 노후방이야? 아니 근데 형 근데 신혼여행 그게 있잖아 신혼여행은 좀 약간 나중에 가기로 했어 너무 막 정신 없을 거 같아 연말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초각성 해 낼 거 같기도 하고 어 나 아직 안 섰는데요? 어 일어라 안 돼 안 돼 죽지 마 아니야 죽지 마 안 돼 불씨 안 돼 나이스 아니 이 사람들 대화 걸고 나 초각성기 못 받게 하려고 수박 많이 먹기 시발 이건 수박 몰래 먹기인데? 근데 방금 나 말할 때 초각성 쓰면서 말했어 시발 다 왔다 저 9명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음스럽구나 명훈아 호셔 형에 또 이어서 후이 님에 또 이어서 명훈이 시원하게 가네 그냥 남는 거 없어? 남는 거? 네 명훈이 이제 대졸이네 대졸 노놀리 따라오거라 발길이 멀다 난 아직 내가 후구다 시발 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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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왜 명훈이 표정에서 기쁨과 약간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약간 기쁨이 있긴 해? 그래도 다 찍었으니까 마음 편한 건 있겠다 어 마음 편한 그 마음 갈 건 가야 되니까 호셔 형 호셔 형 나 생일 파티 좀 부패 퍼피 부패 퍼피 이 자식 나와 이씨 나도 좋다 나도 좋다 이게 맞지 이게 맞지 가자 2명이 인생하면 2명이 이쁘네 그럼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여기 지금 똑똑한 사람들 모인 거야 똑똑한 사람들 야 이 졸래가리냐 나 하하하하하 그래서 공부하라고 시키는 거잖아 지금 부모님이 그래서 어렸을 때 아니 공부하면 달라 어 3억 빨리 먹기 최악차 이씨 블레이드 네이버스에서는 그량은 소식자네 상켜네 어 노돌노돌리 조명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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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왕 엘라 쿡 어 나도 나도 그래도 나도 다 있는데 이게 영재 영재 색도 안 내 것일 뿐인데 그러니까 색까지 읽으면 삼식이 서답게네 그러면은 보통 이런 영재들은 지원 안 해주나 나라에서 형 이 나라는 그런 거 없어 아니 포션은 진짜 이미 유각이래 대형으로 돈 존나 벌었어 쟤 중고탄대 본 거야 지금 중고탄대를 좀 베풀어라 포셔 씨밭 포서랑 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포셔 우리가 비싸게 사는 거 보면서 쾌감 존나 느낄 거 같아 와 나는 개끌받아내다면서 와 나는 일이 다 하루하루가 존나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는 유각 존나 싸게 읽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만 봐도 그냥 밥반찬에 그거 배불러 그냥 매일매일이 이제 오늘은 얼마인지 모르게 아이고 만골이 쫄랐어 만골 벌었네 얍이 포셔 아니 포셔가 돌리 유각 사는 거 보면서 진짜 이 정도면 무발기 아니 나 저기 포셔 요즘에 리딩방 오보가 되게 진심이 없어 그냥 사 약간 이래 포셔 다음 주에는 나 보면서 무발 싸해? 근데 돌리형을 좀 더 와닿을 수 있어 같은 직업이랑 아이씨 돌리 딸감 됐네 딸감 포셔의 딸감이라면 뭐 나쁘지 않네 얼마나 맛있을까 지금 3식이 2학물고 딸감 안 달라고 안돼 나는 굴복할 수 없어 참고만 지켜 진짜 포셔의 포로 нуж Allah הט 포로 が 대지 마 호 그러 oficial Betsy 형 이거 나중에 팔자 영상 녹화 해갖고 포셔 형 형한테만 팔자 포셔 10만고 주고 살 opp 와 형 나 unexpectedly 포셔가 props 내가 찍을게 한 권한 권을 을 읽을 때마다 앉는 소리들 늘면서 끄트 살면서 하하 버 Commun 비판 그게 진짜 배 커트 리스 루어 다 이번엔 木 부따 탈 봉 그래 이 방给 진작해. 이 방벽 빨리 올기 Staff. 3M4th 하면 그럼 싹 가자. 나도 해. 2, 2 Tak이에요. 오워 왜 이렇게 빨리 가? 아니 من 6.6 스택 쌓기 전에 이게. 그러면 명훈아 40.2 스택을 털어야지 욕심을 왜 내니. 린 버스트리코 키우잖아요? 저 1640인데요. 의 комп밀색거ántding가? 1640이 다 잘 안 해 지금 할 때도 원iser권이 foncemia. 나 분나 맛있어. người 하나 만들려고. 우리 둘래로 쌀목하는 건가? 나 2개 하나 만들라고 초각성로도 해가지고 뭘로 만들게? 나는 이게 머릿속으로는 임파나이스 키워야 될 것 같기라고 나도 진지하게 워로드나이스 쌀목이나 할까? 아니 그니까 형 나도 진짜 진지하게 나 임파나이스 워로드나이스 진짜 괜히 한 게 아니야 형 그러면 2도료 하는 거야? 에스덥? 야 미쳤어? 워로드 두 개를 뭘 에스도룰... 어... 아이 진짜 꺄아... 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야 저 왜 안 돼? 안 갔다가... 저 누구야 저 누구야? 아 아 ! 비로운의arily It's this whole man 없어도 깨이 다 사ues깨 없어도 깨이 아 근데 그걸 왜 걸려? 근데яться 패TC화자 아까 이렇게 같이 가이 kardeş아이가 아니라 뒤에서 딜러타가 느껴arde 가입된 게임 partaking 마지막 horribly around ivas 오오잉 식ale 가랑비에 딱 젖은 것 마냥 아.. 수박먹.. 이거 이제 내려오면은 그때 이제 그냥 가운데서 그냥 초각선 딱 깍 하면 되는 거잖아 나 깜짝아 나 깜짝아 나 깜짝아 나 깜짝아 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지금이게! 1초 뒤에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초각을 미리 땡기면 되긴 해 어차피 땡기면은 시전 시간이 좀 되니까 아 좋았네 노돌노돌리 포업돌황 아 나 진짜 왕에서 돌렸더니 딜 딸기 싫다 존나 싫을 것 같아 형 근데 솔직히 그거 재앙이기는 해 에이 아키온 했는데 아 아이온 아이온 했는데 아 아키온은 뭔데? 그거 두 개 했으면은 그거 못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와우기야 너한테 아이온 자칼 만들려고 새끼야 아키즈 자칼 자칼이 플리에 대명사 내고 있다고 니 때문에 지금 형 우리 축구도 따위트 해줬잖아 아 뭘 축구야 족구지 족구 자칼 족구 자칼 근데 축구에도 비슷할지도 진짜 축구는 너네 진짜 족대 진짜 아니 형 근데 우리 족구할 때도 형 그 말 했어 근데 나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축구하잖아? 나 황금 손이야 다 막아줄게 진짜 축구하면 너네 진짜 다리 귀여워 진짜 다리 꼬여서 아니 근데 명훈이가 족나 잘했잖아 족구도 명훈이가 족나 잘했잖아 근데 공이 너무 별로야 맞긴 해 맞긴 해 근데 저는 좀 약간 그 생각을 해요 땅이 좀 약간 별로였어요 그래 땅도 족나 별로고 신발도 그렇고 그럼 명훈이가 몰태만이야 그냥 대충 족나 뻥차는 사람이 변명 지진다 그치? 근데 죄송한데 죄송한데 저 온실 속 화초라 가지고 그런 데서 잘 못합니다 그거는 했다 어 뭐야 딜껏이라고? 어어 진짜 무사이라도 한 번 해야겠네 진짜 안 되겠네 호시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야? 누가 딜렀어? 누가 딜렀어? 뭐야 한동숙 얘기했잖아 뭐 나 아냐 나 낼랬었는데 뭘 한동숙이 무슨 새X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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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데 난데 동숙이 형 얘기했다고 뭐라고? 자랑이다 이 새X야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기다리고 막 클려 시간은 똑같아 근데 왜 근들갑? 아니 그럼 질문은 재미가 있잖아요 헛긴 해 헛긴 해 로오오오오오오오오 어떻게 알아? 결국 또 무궁이 사라져 ș어 그 있잖아 다들 또 그렇게 해. 나도 가면 가긴 해. 칼만 콧던데 나 없잖아. 내가 없다 생각해 보니까. 너 왜 없음? 아니 카멘을 두 번 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포샤야? 에키드나 가는. 에키드나 가는x3 뭔 금 키드다여. 아 금 키드다 없네. 오랜만에 한 번 시뮬레이션 돌려볼까? 맘만 볼까x2 에키드나도 너프 되긴 했어. 아 이제 고투 70레벨이라서 좀 칠 수 있어. 아 아니면 고투 지금 12만 골로 악세 맞출 수 있어? 다음 주에 해. 다음 주 하자. 좀 애매해. 골드 또 벌었다. 안 사니까 골드 또 벌었다. 삼식아 진짜 고소 안 주고 접속 끊으면 나 기흥 바로 택시 타고 갈 거야. 형 그러면은 오랜만에 합방 좀 할까? 모바일로 추격전 한 번 뜰까? 진짜 기흥 패밀리 집 하나씩 다 가서 삼식이 있어요? 삼식형 반증에 내 그 창고 하나 숨겨줄게. 와 개누가. 우리 진짜 이거 야 갔다. 축제할 때 이렇게 존나 했는데 진짜. 쉬운데? 아니 너무 쉬워봐. 아니 김이들 안 하잖아 그냥. 그리고 그 볼거리도 풍성하니까. 파무치기 파무치기. 간다 초과성. 지워준다. 지금 초과성이야? 스키링이야 삼식아? 지금 트라이크 하지 말라 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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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말해 갖고 싶어? 지금 해야 하니까. 뭐 먹어서라니까 뭐 먹어서라니까. 나만 쓸라 그랬는데 니네는 왜 썼어? 잡았다. 나이스. Q 쌀막 성공. 나이스. 나이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